자, 반갑습니다. 해외옵션 전문가 황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해외 시장은 어땠습니까? 또 국내 시장은 어땠습니까? 국내는 지금 코스피가 3천을 넘겼고 코스닥은 아직 1천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견동폭이 좀 심합니다. 10월에 들어와서 9월 말부터.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지금 S&P가 하락할 듯하면서 급등하고 지금 급락과 급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는 주식 선물 강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전략 강의를 하고 있어서 해외 선물에서 전략 강의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해외 옵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해외 선물 옵션 전략으로 그냥. 말 그대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어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늘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항상 궁금한 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물어봐야 요즘에 좀 가끔씩 질문도 하고 있고 그런데 궁금한 거 많아요.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매매 방법부터 뭐 모의계좌 이용하는 방법부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소통방 참여코드가 4854입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견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뭘 알아야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그럽니다.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벌써 16강입니다. 제 이 강의가 오늘은 좀 자료를 장수는 자료는 많이 만들었는데 실은 강의 내용은 몇 개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조밀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가짓수는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지난 강의 하기 전에 지금 잠깐 해외 시장을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시장에서 화두는 지금 또 원유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죄송합니다. 천연가스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좀 주춤해지고 그 여파로 다시 이제 원유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가 100달러 여기까지 심심찮게 나와요. 과연 그럴 것인지 또 러시아 쪽에서는 원유가 45달러에서 원유가 60달러에서 60달러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80달러인데 누구는 100달러 간다는 말인데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원유가 적정선은 45달러에서 60달러다. 이게 제스처인지 러시아 특유의 제스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화두는 원유예요. 그다음에 모든 원자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과 대결 같으니까 아직 농산물은 우리가 옵션에 매매할 수 있는 거 옥수수와 밀과 대두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원자재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하고 있고 호주하고 중국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몇 개 나라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전력은 결국은 천연가스하고 원유하고 석탄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올겨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천연가스가 10달러까지 갈 것인지 원유가 이 100달러까지 갈 것인지 이게 시장에서는 화두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게 오늘은 양매수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는 뭐였습니까? 그냥 옵션 매수 옵션 매도 즉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도 그냥 네이키드 매수 네이키드 매도 즉 한쪽만 들어가는 것을 네이키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이키드 콜 매수 네이키드 품 매수 또 네이키드 콜 매수 네이키드 품 매수 지난 15강 때 이걸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양매수 즉 양매수가 뭐예요? 콜 매수하고 품 매수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처음부터 한꺼번에 진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양매수도 다 달라요. 그나마 오늘은 최근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옵션 매도가 매수에 비해서 85% 정도 승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옵션 매도가 옵션 매수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냐 또 그것만 아니에요. 순간순간순간은 장기전으로 보면 옵션 매도가 승리하는데 단기전으로 보면 옵션 매수가 상당히 매력적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옵션 매도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옵션 매수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옵션 매도가 최고입니다. 라는 편견을 갖지 마시고 옵션 매수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설명이 많아요. 옵션은 만기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만기 전에 무조건 청산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뭔 말이냐고요. 얼마 전에 옵션 매도에서는 만기까지 가지고 간다. 저 먼 외가격이 되면 내가 진입한 포지션이 현재가에서 쫙 멀어진 외가격이 되면 무조건 외가격만 되면 현재 가격보다 그러면 저절로 소멸하려고 했는데 놔둬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누군가 말하기를 무조건 만기 전에 만기 전에 청산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 만기가 정해졌으면 옵션은 10월물 11월물 12월물 이런 식으로 월물이 정해졌어요. 그 정해진 날짜에 그 옵션은 생을 다 마감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청산해야 하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옵션 매수하고 옵션 매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옵션 매수를 하기 전에 옵션 매수에서 옵션 매도 이 말하기 전에 먼저 행사 예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사 예약 들어보는 건 같아요. 지금 이런 걸 질문하십니다. 소통방에서 그러면 여기서 다 설명할 거예요. 그분들이 질문하시면 이 강의 보라고 할 겁니다. 행사 예약이란 말은 옵션 매수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옵션 매수 옵션 매도에서는 행사 예약이란 말 안 씁니다. 옵션 매수에서만 행사 예약이란 말을 써요. 행사 예약이란 뭐냐 그러면 만기일에 내가 진입한 옵션 포지션이 내 가격이 되었을 때 내가 원유 예를 들어서 10월물 오늘 만기가 11월물입니다. 11월물이 11월물이 오늘 만기예요. 오늘 금요일 날 오늘 만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80달러가 될 거라고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원유 80달러를 콜 매수 들어갔어요. 프리미엄 얼마 지불하고서 그런데 지금 81달러인가 되죠. 내 가격이 되었죠. 현재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내 가격입니다. 콜 매수 같은 경우는 내 가격이 되었을 때 선물로 배정받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 선물로 주세요. 옵션은 결국은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입한 포지션이 만기일 날 현재 가격은 81달러입니다. 그런데 나는 80달러를 한 달 전에 콜 매수 들어갔어. 그럴 때 내 가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선물로 주세요 라는 약속이 행사예약입니다. 옵션 매수 처음 할 때 행사예약 할 수 있고 또 행사예약은 또 차후에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달려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옵션 만기 전에 청산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뒤에서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를 분리해서 봐볼게요. 옵션 매수의 경우에는 행사예약을 하면 혹시 내가 진입한 매수 포지션 즉 콜옵션이다 가정하겠습니다. 콜옵션의 경우 만기일에 내 가격이 되었을 때 선물로 선물 매수 포지션입니다. 배정 받는다는 겁니다. 행사예약을 하면 내가 진입한 포지션이 뭐가 됐을 때 내 가격이 되었을 때 즉 현재 가격은 81이에요. 원유가 81달러입니다. 1배랄이다. 그런데 제가 80달러에 콜 매수 들어갔어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가격은 81달러에요. 오늘 만기일이야. 그러면 내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뭘로 선물을 받느냐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받습니다. 콜옵션 매수 경우는 이럴 때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선물 증거금 있어야 돼요. 선물 증거금 원유가 지금 선물 증거금 5천 달러 될 겁니다. 대략 또 행사예약은 언제 할 수 있다? 처음에 할 수도 있고 처음 옵션 매수 하자마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만기일 전에만 하면 돼요. 행사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기일날 밤 12시 오늘입니다. 11월물 원유 옵션은 혹시 매수 포지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밤 12시경에 시스템이 강제 청산합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강제 청산 나왔죠. 그런데 그런데 내가 진입한 옵션 매수 행사 가격이 먼 외가격이 되어 있어. 만기일에 효과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제로에 머물러 있어요. 강제 청산하면 옵션 매수 자기는 이득이에요. 자 보십시오. 현재 가격이 81달러야. 그런데 저는 90달러 한 두 달 전에 75달러일 때 90달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콜옵션 90달러가 될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매수했습니다. 매수 다시 한 번 원유가 75달러 부근일 때 요즘에 하도 인플레이션 말도 많아요. 그래서 11월 오늘까지 90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90달러에 콜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81달러야 이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90 행사가 90은 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준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100달러였다 100달러만 날리는 겁니다. 옵션 매수자는 왜 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뭔 외가격이니까 그런데 밤 12시에 내가 행사 예약을 안 했을 경우에 강제 청산한다는 말이 있어요. 강제 청산하려면 가격이 호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90달러는 오늘 보십시오. 오늘 81달러인데 9포인트가 얼을까요? 하루 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 콜옵션 행사가 90은 거의 가격은 제로입니다. 제로 가격이 없어요. 옵션 매수 호가 이게 매도 호가 나오죠. 이게 없어요. 제로야. 제로. 그런데 증권사 시스템이 강제 청산한다 그러면 매수 했으니까 청산하면 매도죠. 최소 매도 최우선 매수 호가 10달러는 돼야 10달러가 최소 단위입니다. 원유는 10달러가 되어야 매도 강제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없어. 그런데 강제 청산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가가 1호가 즉 10달러라도 있어야 원유교육 10달러입니다. 강제 청산하면 10달러 버는 겁니다. 나는 제로가 될 줄 알았는데 10달러라도 버는 거야. 강제 청산하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유리하지 않다는 거.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에 협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2.5달러에서 3달러 정도 수수료가 나가요. 한 건당. 그런데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경우는 10.2불 정도 이렇게. 어떤 데는 15달러 정도 요구해요. 15달러 정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이용하는 증권사는 시스템이 강제 청산하면 10.2불 요구해요. 그러면 10달러에 받고 팔았지만 0.2달러 20센트 손실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청산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강제 청산하려고 해도 청산할 수가 없어. 왜? 호가가 안 나타나니까. 호가가. 시스템상 강제 청산의 경우 협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어서 결국에는 10달러에 팔렸지만 10달러 이득인 것 같지만 수수료가 10.2불이기 때문에 0.2달러만큼 손실이에요. 큰 의미는 없잖아요. 결론. 이럴 경우 결론입니다. 옵션 매수자는 행사 예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만기일 부근에서 네 가격이 될 것 같으면 그 시점에서 옵션을 청산해도 아마 숙일 겁니다. 또 계속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콜없이 매수의 경우 증거 충분하다 그러면 그때 행사 예약하면 돼요.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럼 선물로 그 다음 날 들어와요. 또 만기일 부근에서 외가게 되었을 때 시스템상에서 강제 청산하려고 하지만 호가가 없어. 그러면 청산 안 되는 겁니다. 호가가 있어야 청산되는 거예요. 아까 현재 81달러인데 90달러짜리 호가 없으면 청산 안 됩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진입할 때 지불한 프리미엄 만큼만 손실이고 호가가 있어야 강제 청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가격 옵션 매수자의 경우 걱정 안 하고 만기까지 가지고 됩니다. 혹시 강제 청산 된다면 0.2달러 정도 손실 입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거 가까운 81달러에서 가까운 82달러 83달러는 아마 강제 청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90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혹시 강제 청산 당해도 큰 데미지가 없다는 거 이제는 옵션 매도 경우 만기일 전에 강제 청산 없습니다. 아까 옵션 매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제 청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 경우는 강제 청산 없어요. 콜 옵션 매도 경우 내가 진입한 행사 가격이 4가격이 되면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날 선물 매도 포션으로 그냥 배정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재 가격이 81달러입니다. 오늘 가격이 만기 종가가 그런데 제가 저는 80달러까지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현재 70달러일 때 80달러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를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버렸네. 81달러네. 그럼 이게 무슨 가격? 4가격이 됐습니다. 4가격. 그러면 그 다음날 저절로 그냥 옵션은 처음에 내가 프리미엄 받은 건 그대로 다 받고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가격이 되면 외가격이 되면 90달러야. 원유가 70달러일 때 90달러까지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81달러야. 외가격이죠. 이럴 때는 저절로 소멸합니다. 강제 청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옵션 매도 경우에는 강제 청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외가격이면 저절로 소멸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격이면 선물 매도 포지션 지입 포지션 받는 것이고 의무입니다. 의무 자기가 미리 이 내가격 옵션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이때는 선물 증거금 어쩌느냐 선물 증거금 없어도 배정 받아요. 그런데 배정 받았는데 선물 배정 그 다음날 선물 증거금 없네 그러면 강제 청산이겠죠. 마진콜 나오니까. 옵션 매도자는 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강제 청산에 대해서는 결론 옵션 매도 경우입니다. 옵션 매수 포지션 보유자든 최종 결론이네. 옵션 매도 포지션 보유자든 만기일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도중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선택이 달려있어요. 옵션 매수 경우 강제 청산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강제라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어려워해요. 오늘 본격적으로 옵션 매수 들어갑니다. 양매수 네이키드 옵션 매수와 다른 점은 설명한 내용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네이키드 옵션 매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때 지금 선물이 이평선 뚫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보조지표 활용해서 상승할 것 같아 지금 가격이 그럴 때 오른다 생각하고 뭐 들어가지 콜옵션 매수 들어갑니다. 콜옵션 매수 그런데 양매수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또 방향성이 죽어 있어 언젠가는 살아나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양매수를 많이 써요 곧 변동성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양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제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게 어렵다고 다시 한번 네이키드 옵션 매수는 처음부터 한쪽만 가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만 푸드옵션 이면 푸드옵션 매수만 하락할 거다 생각하면 푸드옵션 매수만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만 그런데 양매수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즉 변동성이 언제간에 금방 터질 것 같다 그럴 때 많이 진입해요 과연 옵션 옵션 양매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옵션 매도에 비해 확률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라고 하던데 옵션 매수는 옵션 매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변동성이 폭입니다 폭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시점만 잘 잡는다면 옵션 매수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 손실은 내가 지불한 프리미엄 만큼만 제한되고 이득은 무한정이 옵션 매수니까 다만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거 설명하고요 그럼 양매수 할 때 등가 양매수가 있고 제가 이거 만든 용어입니다 등외과 양매수가 뭐냐면 등가격에서 어느 정도 멀리 있는 행사 가격 너무 멀지 않고 제가 제가 만든 용어예요 등외과 양매수 이게 원유가 80달러야 그럴 때 등가 양매수는 이 80달을 기준으로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 들어갑니다 등가 80일 기준으로 그런데 등외과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달라요 등외과 등외과 어느 정도 보느냐 저는 85달러에서 90달러 정도 이렇게 여기 돈 75달러에서 70달러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10포인트 정도 이런 정도를 10포인트 정도 저는 5에서 10정도를 등외과 많이 봐요 10포인트다 70포인트 90포인트 여길 기준으로 양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외과 양매수 우리 개인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등가격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행사 가격 100달러짜리 현재 80달러인데 100달러 될 거야 또는 현재 80달러인데 60달러 20포인트 아래 2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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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100달러 20포인트 아래 260달러 100달러까지 오를 거야 60달러까지 하락할 거야 라는 먼외과를 양쪽을 매수 들어가는 콜옵션 매수 푸트옵션 매수 변동성이 어느 한쪽으로는 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쪽은 무너지지만 한쪽은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등가 양매수 등외과 양매수 먼외과 양매수 또 어떤 분들은 두 개 섞기도 합니다 한쪽은 방향성을 예측하고 등가 양매수를 가되 등가 오를 것 같다 등가 콜옵션 매수를 갖다가 저기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럼 뭐야 먼외과 푸트옵션 매수입니다 왜 푸트는 싸니까 싸니까 섞기도 해요 꼭 이것만 정석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서 등가 양매수에서 두 개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할 게 많아요 등가 양매수 이것도 설명 비교도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시간만 되면 다 이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하고 꼭 옵션 매수 이런 공부입니다 뭐가 옵션 매도가 좋니 옵션 매수가 좋니 그걸 떠나가지고 옵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등가 양매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항상 요즘에 가끔씩 질문이 들어와요 아까 이런 행사 만기청산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생각지 못한 질문들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방송 참조하십시오 일강부터 찍은 방송 참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해본 분들이 그런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거기까지 안 봐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앞에 기본 개념 모르니까 돈이 된 옵션 매도가 돈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기회에 있으면 일강부터 차근차근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부러 속도를 좀 천천히 여태까지 제가 방송한 거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급히 나간 것 같아 한계를 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등가 양매수 분석입니다 이미 저는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 그냥 무작위로 큰 조건을 이렇게 잡고 S&P500 8월 8월 17일 선물 정가가 가격이 4433.50 4433 이 부분입니다 이날 그냥 차트 안 보고 그냥 진입했습니다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정가가 4433.50 일 때 그냥 이때 양매수 들어갔다고 딱 만기 4개월 전에 콜옵션 행사 그러면 등가 콜옵션 행사가는 4440을 등가로 잡고 푸드쇼 행사가는 4430을 등가로 잡고서 진입했습니다 이 4435가 없어요 10단이에요 10단이 그래서 4040도 할 수 있는데 4040을 등가로 잡고 진입해봤습니다 이 때 원칙으로 한다면 이게 가까운 것은 4433과 가까운 것은 4440보다는 실은 4430이 더 가까워요 실은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해보려고 일부러 콜옵션을 좀 위로 밀려놨어요 4400을 푸드옵션 콜옵션 매수 등가로 잡고 푸드옵션은 4430을 등가로 잡고 매수해봤습니다 그럴 때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여기 콜옵션 4440의 정상가 기준입니다 정상가는 대략 새벽 3시 반 정도 가격이 선물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옵션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기계가 컴퓨터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격이 189.5 여기다가 50 곱하면 달러 가격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옵션 4430의 가격은 166이었습니다 합이 355.5 입니다 그러면 양 매수는 매수는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콜매수든 푸드옵션 푸매수든 가격이 올라야 플러스에요 그러면 8월 7일부터 9월 15일 어제까지 그제까지입니다 그제 10월 13일까지 정상가 기준으로 4440 이 정상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를 때가 쭉 올랐죠 쭉 오르다가 2날부터 빠졌네 좀 오르고 계속 빠졌죠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푸드옵션 봅시다 160위에서 이틀만 오르다가 계속 빠졌네 계속 빠지네 이날 한 번쯤 올랐나 아 여기죠 여기 옛날 좀 오르고 계속 빠졌죠 그런데 우리는 양합을 보겠습니다 양합 355에서 노란색이 뭐냐면 우리가 이득이 나라면 300 매수니까 매도가 다릅니다 매수는 가격이 높아야 돼 높을 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뿐이야 네 번 계속 35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 동격이네 여기까지 포함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만 오일만 약간 불어쓰고 다 손실이네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많이 올랐죠 실은 이때 콜옵션 매수들어 방향성을 보고 매수만 들어갔으면 좀 수익이 낫겠죠 그런데 시간이 질났어 올랐어 4,433에서 4,539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콜옵션 올랐겠지 그런데 푸드옵션은 가격이 하락했을 거 아닙니까 두 개 합쳐보니까 그 합친 것이 더 작아 푸드옵션 가격하고 이 오른것 이 오른것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더 커 푸드옵션 그러다가 좀 하락하고 좀 오르고 하락하고 또 오르고 하락하고 또 오르고 이렇게 그래봤자 이런 식으로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이래버리면 결국은 프리미엄만 빠지게 돼 있어요 프리미엄만 그래서 이때 양 매수는 실패한 겁니다 역으로 양 매도를 똑같이 뭐요 양 매도 포지션 할 수 있습니다 등가 양 매도 포지션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등가 양 매도 그러면 얼마요 355에서 243 100포인트 이상 110포인트 정도 이득입니다 꼭 양 매수가 정답이다 양 매도가 정답이다 그런 건 없지만 양 매수는 거꾸로 양 매도입니다 양 매수한 사람은 이 정도 손실이고 110포인트 110정도 손실이고 양 매도한 사람은 110정도 이득이고 근데 S&P는 증거금이 비쌉니다 진입할 때 꽤 많이 들어가요 매수든 매도든 그런데 또 조건을 달리해봤습니다 아까는 4개월 전에 진입했죠 이번에 그냥 3개월 전에 9월 12월 17일이 만기일이기 3개월 전은 9월 17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변동성 고려 않고 이때 선물 정가가 4,421입니다 그냥 4,420을 등가로 잡고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 들어갔습니다 언제 9월 17일 날 이날 만기 3개월 전에 이때 한번 가격 보겠습니다 근데 많이 하락했죠 하락했어요 근데 하락하다가 오르고 하락하다가 살짝 오르고 하락하다가 또 오르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풀리면 깎인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9월 17일 날 콜옵션 4,442 4,420에 가격이 153 푸드옵션 4,420이 151입니다 양합 합의야 304야 우리가 옵션 매수니까 수익이 수익이 날라 그러면 양합이 304.25보다 높아야 돼 근데 단 이틀 315, 307 이때만 플러스입니다 이때만 플러스 이때만큼 이득이 있고 가격이 차트 보십시오 차트 이런 식으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프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옵션 매수자한테는 이게 쥐약입니다 옵션 매도자한테는 최고 그래프예요 그러면 방금 S&P는 4개월 남은 것 3개월 남은 것 조사했을 때 양매수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양매수가 성공한 사례 원유를 들고 왔습니다 원유 1월물 선물입니다 8월 16일 종가 원유 1월물 1월물이니까 원유 1월물 옵션으로 지금 생각했습니다 1월물 옵션으로 8월 16일날 종가 하고 9월 15일날 그럼 8월 16일하고 9월 15일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원유 1월물로 진입한다고 가정했습니다 1월물 옵션입니다 1월물 옵션 만기기는 12월 15일입니다 4개월 전은 8월 15일이야 그런데 8월 15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그래서 8월 16일자로 들어간 겁니다 만기 4개월 전에 등가 양매수 8월 16일날 선물 전가가 65.89입니다 등가를 66으로 적겠습니다 66 66으로 콜옵션도 66 푸드옵션도 66 매수 이날 이 날 이 날 66을 기점으로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번 근데 이 날 좀 하락하고 계속 이 날 좀 상승하다가 보합하고 계속 올랐죠 지금까지 이랬을 때 66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80입니다 66에서 66에서 80이야 14% 올랐죠 14포인트 올랐죠 그러면 어느 쪽은 플러스 겁니다 콜옵션은 반드시 플러스야 푸드옵션은 마이너스지만 8월 16일날 만기 4개월 남은 겁니다 콜옵션 행사가 66 가격이 5.12야 5천 달러 5천 달러 5천 120달러 푸드옵션 66은 5,023달러 5,230달러 비슷하죠 이럴 때 양합 10.35입니다 10.35 진입했는데 우리는 가격이 높아야 돼 그런데 이 날 며칠간 계속 가격이 낮았죠 그런데 크게 낮아지는 9.04 9.01이 가장 낮았네 그런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9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9월 3일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10.35가 평균 우리 양합합인데 10.35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 플러스입니다 계속 플러스야 계속 플러스 13일 정상가로 보니까 14.86입니다 거의 몇 포인트입니까 14.5포인트 정도 14 4.5포인트 정도 4,500달러 정도 수익이에요 4,500달러 정도 4.5포인트니까 9월 17일 9월 23일 볼까요 어느 시점인가요 차트 한번 9월 23일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이때부터 계속 상승했죠 그러니까 콜옵션이 푸드옵션은 5.23이 얼마까지 0.87까지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콜옵션은 5.12짜리가 얼마까지 10.99까지 14까지 올라간 거예요 푸드옵션이 자가증폭에 비해서 콜옵션이 올라간 상승폭이 더 커요 계속 선물이 안식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14.86 약 4.5포인트 이득입니다 옵션 매수도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옵션 매도만 단 아니에요 그럼 또 아까 S&P와 똑같이 3개월 전에 한번 집에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 3개월 전 만기 12월 15일이 만기니까 만기 3개월 저는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날 선물 종가가 얼마냐 71.25 뭐야 콜옵션 등가는 71.5 푸드옵션은 71로 잡겠습니다 이때 한번 양매수 진입했다고 보겠습니다 71.5 71 언제 9월 15일날 이날 변동성 거래가 그냥 무작위로 들어간 겁니다 조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보겠습니다 9월 15일날 콜옵션 71.5 가격이 4.47 이어 푸드옵션 71의 가격이 4.56 비슷하죠 양합이 9.03 양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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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합보다 가격이 높아야 플러스입니다 언제부터 아까 비슷하죠 9월 27일부터 계속 플러스입니다 9.03보다 노란색이 다 플러스야 비록 만기 3개월 남겨두고 들어갔지만 9.03 2포인트 정도 플러스입니다 2000달러 정도 플러스예요 양매수 했지만 오늘 보여준 것은 양매수 했을 때 무조건 손실만은 아니라는 거 대신에 조건은 어느 쪽으로든 크게 움직여야 돼요 이 원유처럼 한 방향 쫙 가야 돼 여기 이제 이때부터 70포인트부터 80달러까지 안 쉬고 거의 온 겁니다 비록 한 달 넘게 걸렸지만 거의 한 달 좀 더 걸려서 안 쉬고 왔어요 이날 딱 은봉 두 개네 은봉 두 개 이때부터 시작했으면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이든 플러스가 됩니다 양합 푸드옵션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콜옵션은 계속 이득이야 그런데 아까 S&P처럼 S&P처럼 가격이 들락날락하면 결국은 프리미엄 빠지는 거예요 비록 최고가에서 많이 빠졌지만 빠졌지만 그래도 옵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옵션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선물 가격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볼린저 밴드 차트 보신 분들은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많이 봅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었는데 뒤에 있으면 다시 한번 그걸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구간이 좁아지면 조만간에 넓어지면서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그걸로 많이 옵션 매수를 많이 포지션 잡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옵션 매수도 시점을 잘만 잡으면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단 어려운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 먹겠다 수익률을 알고 들어가요 수익률을 알고 진입해 그런데 옵션 매수는 옵션 매수는 언제 내가 팔아야 되지 그게 실은 쉽지 않아요 인간 심리상 이득이 많으면 좋잖아요 한 천 달러 이천 달러 삼천 달러 계속 올라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원유에서 보겠습니다 원유에서 자 10.35에서 11.35 되면 11.35 이 정도 뭐 좀 높죠 11.8입니다 그러면 1.5 포인트야 1.5 포인트면 1,500 달러입니다 1,500 달러 만족하고 청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청산해 참 어려워 왜 내가 수익률을 딱 마음속에서 정하지 정하지 않는 이상은 아 내 생각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14점까지 이걸 과연 15까지 15까지 10에서 15입니다 거의 5포인트 좀 안 됩니다 이것까지 들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래서 옵션 매수가 힘든 점이 청산 수익이 났을 때 청산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 미루다가 미루다가 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여기서 1,000 달러만 벌겠다 2,000 달러 벌겠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 달러까지 먹었어 근데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900 달러에 입절하겠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어려워요 인간의 심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딱 정해져서 지 아무리 병동해도 난 처음에 먹은 프리미엄만 먹어요 그런데 옵션 매수는 인간의 욕심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지 참 애매해요 근데 간단히 됐습니다 옵션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S&P S&P 304입니다 옵션 매도 입장에서는 작으면 숙인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양합에서 500 달러면 만족하겠다 1000 달러면 만족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야 손절도 양합 500 달러 손실이면 1000 달러 손실이면 손절하겠다 라는 생각도 있어도 되고 옵션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매수도 10.3호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1000 달러 벌겠다 그러면 1000 달러 되는 시점에서 성산하는 겁니다 나는 2000 달러 생각했다 2000 달러 기다려 근데 1000 달러를 넘어섰는데 2000 달러가 안 됐어 근데 하락해 그러면 1500 달러 정도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성산하든가 그러면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한정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손실복을 다 반납할 확률이 커요 옵션 매수는 그래서 옵션 매수가 됐든 옵션 매도가 됐든 양매수나 양매도는 좀 나름대로 만기까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성산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만 하자면 등가 양매수입니다 양매수가 많이 있는데 오늘 등가 양매수 바라봤는데 등가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됐든 양매도가 됐든 만기까지 가져가려 하지 마시고 가급적 손절 라인도 잡고 입절도 나름대로 자기 심리적 입절선을 정해주십시오 나는 이 구조에서 뭐 천달러면 만족하겠다 오백달러면 만족하겠다 하면 끊을 때는 오백달러에 끊겠다 천달러에 끊겠다 손절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이 무반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옵션 매수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옵션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매수도 끝까지 갔다가 한쪽으로 변동복 커져버리면 소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가 양매수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처음 진입할 때부터 익절 라인 손절 라인을 가격대로 정해놓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략 강의로 등가 양매수 설명했습니다 설명할 게 많습니다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여코드 4854 활용 들어오셔서 통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샵 3772 문자치고 박명균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옵션 매도가 아니라 옵션 매수도 질문하십시오 선물 옵션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한꺼번에 지켜봐야 됩니다 옵션 매도만의 정답이 아니라 확률이 높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옵션 매수도 흥산이 있다는 거 그것도 잘 유념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